아, 생각보다 엄청 크네 영화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어디가 입구지? 와, 대박 이거 진짠가? 꿈 아니겠지? 아, 맞다 SNS에 찍어서 올려야지 자, 여기 봐주세요 김치 어디 행성에서 왔어요? 지구엔 왜 온 거예요? 우주선 타봐도 돼요? 다른 외계인은 없어요? 이건 몰카지? 카메라 있는 거 다 알아 이런 허접한 몰카로 누구를 쏘기려고 그래? 크크크크 이거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언론에다 팔면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? 야, 나 어제 진짜 외계인 봤어 뭐라는 거야? 크크크? 꿈이라도 꿨냐? 아니, 진짜라니까 우주선도 봤어 어디 아프냐? 병원에나 가봐라 크크크크 아, 진짠데 어? 저기, 안녕하세요? 어? 저기, 안녕하세요? 타임모신이라든지 그런 거 없냐? 뭐 좀 보고 계세요? 우주선 타르모 Wol Mam